14번은 뭐 공시 외워서 하는거죠. 매출액, 영업액, 단기순익 총자본 나왔고요. 총자본이 뭡니까? 자본이 아니죠. 이 총자산은 자본인 다시. 이 자산은 총자산과 같은데 부채는 타인자본, 자본은 자기자본, 총자본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. 그래서 이 당시, 이때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것이죠. 타인자본은 남한테 자금조달했다. 부채고요. 자기자본은 자기 주자한테 조달했다 해서 자본이고요. 총자본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. 그리고 이자업용 나왔고 부채비를 100%고 차익금우전도 45%더라. 일단 뭐 제가 말했어요. 뭐 재무비율은 다 외우라고. 그렇죠? 특히 우리 교재에 나와있는 것은 다 싸그리 다 외워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2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무비율입니다. 그래서 거기 부채비를 100%니까 차근차근 합시다. 이게 1위라인 얘기고요. 두 개가 같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차익금우전도 45%야. 차익금우전도 뭡니까? 여기가 이자업 부채죠. 그래서 뭐 총차익금 이렇게 하는 거죠. 총차익금이 차익금이 아니라 차익금하고 사채를 합친 걸 얘기하는 것이죠. 이자업 부채. 여기는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. 이게 몇 프로? 45%니까 0.45고. 부채비율은 뭐 됐어요. 아까 많이 했던 건데. 100% 이하가 안정적이다? 이것은 30% 이하가 안정적이다. 1번부터 봅시다. 1번. 자기 자본이 총차익금보다 많다. 총차익금을 알려면 결국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. 그럼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? 그럼 여기가 얼마냐? 부채도 모르고 자본도 모르고. 이거 알아야 되는데. 그럼 잘 관찰하면 알 수가 있어요. 첫 줄의 끝에 총 자본 200억이고요. 두 번째 줄의 부채비율이 100%야. 부채랑 자본이 100억 같다라는 것인데. 부채 플러스 자본이 200억이래. 그럼 끝났네. 100억씩. 얘도 100억. 얘도 100억이다. 얘도 그럼 100억. 100억이다라는 거죠. 왜? 첫 줄의 총 자본이 200억인데. 두 번째 줄의 부채비율이 100%라는 거니까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잖아요. 두 개 더해서 200억이면 하나씩 100억이다 이런 얘기잖아요. 그럼 여기 얼마야? 90억? 됐네. 그래서 1번은 자기 자본이 총 차익금보다 많다. 자기 자본은 100억이고요. 총 차익금은 90억이니까. 맞죠? 두 번째. 자기 자본 규모하고 부채 규모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부채비율이 100%다라는 얘기죠. 부채하고 자본이 똑같다. 맞습니다. 왜냐하면 두 번째 줄의 부채비율이 100%니까요. 이미 설명했고. 세 번째. 이자보상비를 5배다. 이자보상비를 어떻게 됩니까?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비용. 이자비용이 첫 줄 끝에 1억이고요. 영업이익은 어딨나? 첫 줄의 중간에 10억입니다. 10배네. 10배.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. 네 번째. 자기 자본 비율은 50% 양호하다. 아까 13번 문제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부채비율 100%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50% 됐죠? 그리고 부채비율이 100%면 양호한 편이고요. 자기 자본 비율 50%면 양호한 편입니다. 정확하게 말하면 부채비율은 100% 이하가 양호한 편이고. 자기 자본 비율은 50% 이상이 양호한 편인데. 어쨌든 딱 커트라인 걸렸으니까. 괜찮다. 틀린 문장 아니겠죠? 다섯 번째. 사채를 포함한 총 차익금은 90억으로서 상대적으로 많다. 일단 90억 맞고 상대적으로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? 부채 자본 중에서 총 차익금이 차지하는 비중. 그게 차익금 의존도인데.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. 30% 이하가 안정적이라고. 근데 45%야? 안 좋네. 너무 많다. 이거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